자 페이지 20페이지 문장 독해요 출발점 동사 자 동사 봅시다 동사 이 영어에서 동사 부분만 확실하게 공부를 해놓으면 좀 뻥을 좀 더 붙이면 영어의 절반이 끝난다고 볼 수 있어요 동사 부분 동사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문장의 형식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했던 그런 것들 있죠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1형식, 2형식 동사, 감각 동사 또는 지각 동사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2를 쓰는 동사, 4를 쓰는 동사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Remember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고 ING 나올 때 각각의 해석의 방법의 차이점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전치사를 쓰면 안 되는 동사 방금 내가 말했던 게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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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들이죠 이 동사들만 다 구분해놓고 거기에 나와 있는 동사의 개수가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돼요 그 동사를 200개, 300개를 딱 보면 문장에서 아! 이 동사는 지각 동사네? 지각 동사 뒤에 목적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나 ING가 나오겠군 어? 4형식으로 3형식으로 바꿀 때 4를 쓰는 by, make, get, to, by 동사네? 바꾸면 전치 4를 써야 되겠군, 뭐, 뭐에게, 뭐, 쓸 이게 생각이 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200개의 동사의 성과를 다 알아가지고 문장에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영작할 때 굉장히 편하세요 영작할 때 틀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영작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서술형으로 문장을 쓸 때 꼭 필요한 스킬이니까 동사를 알아놓는 건 정말 중요하죠 동사가 근데 범위가 좀 광범위해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다 죽기 살기로 나는 이번에 동명사만은 목적을 취하는 동사를 싸그리 다 외우겠어 동명사만은 목적을 취하는 동사 다 하면 한 20개 가까이 시험에 나오는 것들 되거든요 한꺼번에 20개 외우면 그거 외우다가 그냥 끝나죠 처음에는 쉬운 거 Enjoy, Stop, Finish, Mind, Give, Look, For, To 다음에 배울 때는 메가패스 해가지고 좀 더 개수 늘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늘릴 때는 연기하다 삼총사 해가지고 한 14개 외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해가지고 또 외우고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셨을 때 전체적인 동사를 완벽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은 이 책에서는 주어동사, 동사를 보게끔 되는데요 먼저 봅시다 자 여기 페이지 24페이지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유닛 1번의 1이 주어동사에서 주어는 우리가 뭐라고 표시한다? S, 동사를 우리가 버브, V 이렇게 표시하죠 그죠? 주어하고 동사만 있는 이게 문장의 형식으로 나누면 몇 형식의 문장이게요? 몇 형식? 주어동사? 이거 1형식이죠? 1형식 문장이죠? 1형식에서 5형식까지 나누면 두 번째 있는 거 자 여기 보십시오 주어동사, 보어 주어는 S, 동사는 V, 보어는 뭐라고 우리가 표시하죠? C, 컴플리멘트 이렇게 되죠 이거는 몇 형식? 얘는 2형식 이거는 2형식이 되죠 3형식은 어떻게 생겼게요? 주어동사 다음에 유나야 주어동사 다음에 뭐가 나오게? 그렇죠 S, V, O S, V, O 이게 3형식이죠 3형식 그 다음에 4형식이 쓸 거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1형식, 2형식, 3형식 이렇게 되는 것들인데요 1형식은 쉽습니다 첫 번째 주어 뭐뭐는 주어는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승희야 이거 읽고 해석이죠 비가 그쳤다 이런 뜻이죠 주어가 동사하다 어렵지 않죠 근데 주로 1형식에 쓰이는 이런 동사들을 우리가 목적어가 필요 없다 목적어 없이 혼자 잘 살 수 있다 해서 이런 걸 우리가 자동사다 라고 해요 자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불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The boy fell down 선우야 이거 무슨 말 이게 그 소년이 Fall fell 넘어지다 라는 Fall이 원래 떨어지다 라는 뜻도 있지만 넘어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I can go 나 갈 수가 없다 내 등이 아프다 와 같이 목적어나 또는 보호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이러한 가장 기본이 되는 동사들 우리가 1형식 1형식에 주로 나오는 동사들이 다 이런 것들이 1형식에 많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도착하다 자주 나오죠 이게 1형식이에요 그러고 잘하다 appear 나타나다 happen 어떤 일이 발생하다 이런 것들이 뭐가 뭐가 뭐 뭐했다 뒤에 보호나 목적어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하지만 1형식이 짧잖아요 선생님 1형식이 짧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긴 문장들도 사실은 다 1형식이에요 The boy on the left suddenly fell down on the wet floor 자 여기 보세요 The boy fell down 이게 주어 동사였죠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어떻게 The boy fell down 이라고 하는 문장이 어떻게 The boy on the left suddenly fell down on the wet floor 같이 문장이 굉장히 길어졌죠 하지만 이건 결국 몇 형식이에요? 똑같이 1형식이에요 대신에 소년인데 어디 왼쪽에 있는 소년이 넘어졌는데 어떻게 갑자기 넘어졌고 어디에서 넘어져 마룻바닥 위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M 수식어구라고 해요 modifier라고 하죠 문장 형식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얘들이 뭐 있다고 해서 1형식이 2형식 되거나 3형식 되거나 그러지 않고요 이게 없어도 여기가 없어도 여기가 없어도 아까처럼 The boy fell down이라고 하는 뼈대는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독해할 때 이렇게 긴 문장이 있어도 몸만 찾으면 돼요 뼈대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소년이 넘어졌다 이 말만 하면 되거든요 어떤 소년이 얼마나 빨리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소년이 넘어졌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주어 동사 찾기를 하시라는 거죠 학교에 갈 수가 없다 내 lower back hurt 내 아래쪽 허리가 심하게 다쳤다 아까는 my back hurt 이거였는데 이렇게 꾸며주는 것들 형용사가 주어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기 시은이가 첫 번째 문장 읽고 해석해 주세요 읽어주세요 영어로 읽어주세요 해석은 내가 할 거야 새로운 선생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끝나는 거죠 몇 형식이다? 일형식이에요 두 번째 선우가 읽고 해석해 주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like bats and owls 이게 주어고 얘가 동사죠 선우가 해석해 봐 그렇죠 동안에 시간을 나타내는 수식어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like는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인데 박쥐나 올빼미 같은 동물 이런 식으로 앞에 그걸 꾸며주고 있죠 the prize winners are shown with excitement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뭘까? 소민아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뭐게? 한 단어만 찾으면 eyes 눈이 동사는 shown 빛나다 라는 뜻이에요 눈이 빛난다 라고 하는 주어 동사인데 승자 그 상을 수상한 자의 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흥분으로 반짝반짝 흥분해서 빛난다 이런 식으로 수식어 정도를 나타내는 것들이 꾸며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I wake up 나는 일어났어요 late 늦게 주말마다 이런 뜻이고요 the frog disappeared 안개가 사라졌다 disappeared은 항상 일형식에 나오고요 그것도 알아주세요 disappear는 수동태도 안 돼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수동태 안 된다 수동태 안 되는 걸로 disappear appear 이것들이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얘는 자동사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아예 안 돼요 원래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로 수동태 불가동사죠 수불동 우리는 볼 수 있다 잘 우리는 지금은 잘 볼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누구를 지켜볼까 이거네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이 안 보여 채우라 이 문장에 읽어주세요 그렇죠 그는 성장했다 끝이에요 어디에서 훌륭한 가족에서 어떻게 두 형제와 함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밑에 있는 거 주어하고 동사의 밑줄 그어보시고 눈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내가 한 거랑 맞는가 비교해 봐야지 눈이 안 보여주신 여러분들이 주어하고 동사 표시한 것하고 맞는지 한번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해석은 그래 해석 쓴 사람은 다 써버리십시오 아이들이 성장한다 빠르게 요즘에 빠르게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디스레이든 시간을 나타내는 거지요 똑같습니다 다 수식어입니다 얘들은 얘들은 M 수식어 modifier 사고가 발생한다 항상 수식어 갑자기 동사를 꾸며주는 이게 부사라고 하죠 이렇게 수식어꾼은 형용사나 부사 특히 부사들이 꾸며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서든이란 단어를 딱 줘놓고 여기에 알맞은 단어의 형태를 적으시오 하면 서든니가 들어가야 되죠 왜? 동사를 꾸며주는 거 갑자기 사라지다 갑자기 나타나다 할 때 갑자기 부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든니를 써주는 거죠 이렇게 주어 동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동사의 특징은 다 일형식에 주로 쓰이는 동사들이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형식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형식 내 이름이 이형식이기 때문에 이형식이 제일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동사 비동사의 동그라미 뭐 뭐 이다 비동사는 이다란 뜻 말고도 있다란 뜻도 있어요 존재하다란 뜻이죠 주어 동사 보호의 문형을 만든다 보호는 compliment 이게 보충물이라고 여러분들 단어 시험 볼 때도 한 번씩 나오는 단어이기도 할 거예요 compliment compliment 주어의 의미를 보충해 설명해주고 보호로는 여러 가지 쓰이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여기다 밑줄 명사, 대명사, 형용사가 보호를 차지한다 물론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보호를 되는 것은 나중에 또 나오긴 해요 명사, 대명사, 보호는 주어가 누구 또는 무엇인지는 설명해주는 설명한 게 보호죠 주어는 곧 보호와 같다 여기다가 동격이라고 적어주세요 명사, 대명사, 보호는 동격 뭐뭐는 뭐뭇이다로 해석한다 그래서 해석이 주어는 보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의 이름은 제이크이다 이게 몇 형식? 이 형식 이름은 이다 제이크 그는 소방관이다 그는 소방관이다 그가 소방관 소방관이 그 남자 동격이죠 여기는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학교 넘어갈게요 쉽죠? 소년은 훌륭한 수영선수이다 이 형식 내 브라더 중에 한 명은 매니저이다 보호 명사일 때는 어려운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형용사, 보호, 동그라미 형용사, 보호일 때는 주어의 성질을 살텐데 설명 설명 이번에는 여기다가 설명이라고 적으세요 명사일 때는 동격이에요 뭐뭇은 뭐뭇이다 그래서 형용사일 때는 뭐뭇은 뭐뭇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모바일 어플들은 실용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때 프라티컬은 형용사로서 실용적이라는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인포마티브도 형용사죠 정보를 주는 유익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호자리는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가 나온다 근데 여러분들 This 모바일 어플 is practically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보호자리는 부사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That is necessary 배터리는 필요하다 필요한 상태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형용사 뭘 위해서 전기 장치들을 위해서 그래서 방금 내가 말했던 부사는 보호가 될 수 없다 밑줄 별표 빵빵빵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라 따로 정리를 해둔 거예요 뒤에 보면 이영식 동사 또 나오는데요 보통 형용사 보호를 써야 하는데 부사 보호 써가지고 많이 틀리게끔 합니다 보호는 주어인 명사를 보충 설명함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쓴다 부사는 명사 수식 못해요 동사 수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용감한 영웅 그 영웅은 용감하다 이렇게 해야지 그 영웅은 용감하게 이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건 보호자리기 때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누구를 시켜볼까? 누구를? 누구를? 네 윤서씨 윤서야 이 문장 답 넣어갖고 한번 읽어볼래요? 이 노래들은 확률이 50-50 These songs are 부드럽고 고요하다 Soft and calm Soft가 부드러운 형용사 Calm은 차분한 형용사 소프트리는 부드럽게 라는 부사 LI가 붙은 보통 부사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비동사 왜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실까요? Apthing in a garden 그녀의 정원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스럽다 유나야 이거 뭘까? Lovely Very good Lovely는 LY가 붙어있지만 형용사인 단어 대표적인 보통 LI 붙은 부사거든요 원래 못 들어가서 시험이 맨날 틀려요 LI는 이건 사랑스러운 이런 형용사예요 사랑스러운 이런 형용사다 형용사 부사 아니에요 이런 게 뭐 Friendly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에다가 LI 붙이면 사랑스러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2학기 2학년 3학년 특히 2학년 때 많이 나오는 B 동사와 마찬가지로 아래의 동사들도 보호가 필요하다 B 동사로 바꾸 해석에도 자연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여기 심, appear, look, feel, taste 이런 걸 우리는 다른 책에서는 감각 동사 D에 A, C A, C는 A는 형용사 그 다음에 C는 보호에서 형용사 보호를 쓰는 이형식 동사들 이래가지고 감각 동사를 우리가 많이 배웠었어요 Look happy 이렇게 되지 Look happily 하면 안 된다 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뭐뭐가 대다란 뜻을 가진 대다동사 Become get, grow, turn, go, come 각각이 타했지만 Get angry 화가 나게 되다 Grow old 나이 들게 되다 Turn red 빨간색으로 되다 이런 식으로 대다란 뜻으로 뒤에 형용사 보호가 많이 나오죠 의진아 이 문장 읽어주세요 의진아 감기 걸렸는데 현사가 네가 읽어줘 학생들은 어땠다 이제 학생들은 조용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학생이 좋아하는 상태 여기 cap 대신에 R을 넣어보면 The student are silent 무슨 말이야 학생들이 조용하다죠 이렇게 해도 해석이 똑같아요 그죠 다만 keep을 쓰면 그 조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형태는 어때요 똑같죠 비동사일 때와 그 의미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형용사 여기다 만약에 silently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autonomous driving will become common soon autonomous이 나왔죠 autonomous 자율적인 자율주행은 될 것이다 어떻게 common 일반적인이라고 하는 일반적인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왔죠 A는 형용사라는 뜻이에요 commonly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보어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 턴 브라운 이때 브라운은 품사가 뭐겠어요 그러면 명사겠어요 형용사겠어요 형용사이겠죠 갈색의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두 개 얼른 풀고 해석해 보세요 목이 아파 룩 이 형식에 주로 쓰이는 동사 형용사 보인 similar가 나와야 되겠고 그녀의 드레스는 비슷해 보인다 라는 말이죠 나의 것과 그 다음에 your voice 너의 목소리는 들린다 어떻게 이상한 상태로 들려 너 아프니 이렇게 되겠죠 your voice 여기도 만약에 r로 바꾸면 your voice are strange 너 목소리가 이상해 이렇게 근데 r 대신에 사운드를 쓰면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너의 목소리는 이상하고 나는 그렇게 들려 이렇게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싸명식을 보도록 합시다 싸명식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봅시다 동사 뒤에 목적어는 object라고 하고요 선우야 이 object라는 단어의 뜻이 뭐가 있을까요 원래 뜻이 뭐죠 사물이나 물체라는 뜻이 있죠 또 사물, 물체 목적이라는 뜻도 있겠죠 그러니까 목적어라고 했겠죠 또 대상이라는 뜻이 대상 사물, 물체, 목적, 대상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대상어 목적어 대신에 대상어라고 하면 더 쉬워요 전화 좀 안하라 내 소원이 통했다 오다가 안 왔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목적으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쓰이지만 명사나 대명사가 목적으로 많이 온다 라고 하는 거 형용사는 목적어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해석은 주어는 목적어를 뭐 뭐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승우야 첫 번째 문장 여기까지 읽고 해석해 주세요 나는 잃어버렸다 돈을 잃어버렸다 로스트 잃어버린 대상이 뭐예요 머리 접어버렸다는 거죠 머니죠 머니가 로스트의 목적어 즉 대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할 때 돈을 선생님 을룰로 해석이 되는 게 목적어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잊어먹은 대상이 뭐냐 돈이요 그래서 대상 돈이라고 하는 대상이 로스트의 대상어 즉 목적어가 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목적어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수식은 안 중요하니까 뺄게요 I do the cleaning 나는 한다 청소를 이렇게 되겠죠 이건 동명사가 돼가지고 명사적인 성격과 비슷한 거예요 Every other day 참고로 Every other day는 언제이란 말이에요 며칠마다란 뜻이가 아시는 분 소민아 Every other day는 언제예요 매일? 그럼 에브리데이겠지 에브리데이가 매일인데 Every other day가 나왔네 그럼 한 주마다 주도 아니고 날인데 그렇죠 이틀에 한 번 격일로란 뜻이에요 격일 좀 어려운 말로 격일로 이틀에 한 번 이란 뜻이에요 I don't make music for eyes I make music for ears 누가 한 말이야 헬로우 불렀던 아델이 하는 거죠 선우야 이게 무슨 말일까 눈으로 눈을 위해 기로음하고 한다 무슨 말일까 이게 유나야 이게 무슨 말일까 해석을 하면 느낌 와요 느낌으로 한 번 해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을 하면 아델이 아델이 난 귀로 음악을 만들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일까 귀를 위해서 음악을 만든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몸매가 예쁘고 시각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위해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노래로 내 목소리로 길을 즐겁게 하는 가수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표현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나는 비주얼 가수가 아니고 나는 실력파 가수다 이걸 유식하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동사 부사에서 단어가 두 개 붙어서 하나의 동사처럼 해석이 되는 일명 동사구 똥사구라고 하죠 똥사구 터넌 켜다 게런 타다 이게 모르는 거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어플라이 포나 머디오디 지원하다 정도나 긴가 민가하고 남은 다 알아야 돼요 푸도프 하면 푸도프 누구 시켜볼게요 푸도프를 누가 소민아 푸도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푸도프가 그만두다 그만둬도 아닌데 푸도프가 뜻이 뭐예요 미루다 연기하다 이거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푸도프 딜레이 포스트포는 연기하다 삼총사인데 뒤에 동사가 올 때는 동명사가 온다 이게 기억이 나셔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은 연기하셨다 듀데이트 듀데이트는 마감 날짜라는 뜻이에요 숙제 마감일을 연기하셨다 연기하는 대상이 뭐야 마감일 마감일이 목적이 되는 것이다 I get along with all of my team members 나는 내 팀 구성원들 모두와 get along with 하다 get along with 현사가 get along with는 뜻이 뭘까요 잘 지내다 사이좋게 잘 지내다 잘 지내는 대상이 누구야 멤버들 다 그러니까 멤버들 다 all of my team members가 get along with의 목적어 즉 대상어죠 그런데 이걸 문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get along with의 제일 뒤에 있는 게 위드죠 이런 품사를 무슨 품사라고 하죠 위드 전치사라고 하죠 그래서 문법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all of my team member는 전치사 위드의 목적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아시겠죠 get along with의 목적어다 이렇게 안 하고 전치사 위드의 목적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설명하는 것들도 알아두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 그런 용어들을 알아야지 책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한 것 중에 아마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일 건데요 이거는 동사에 따라 목적어 해석이 을, 을이 아니라 뭐뭐, 에와 그렇죠 항상 을룰로만 해석이 되는 목적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뭐, 에 대상이니까 디스커스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토론했다 이렇게 하겠죠 토론한 대상이 뭐야 그 문제 근데 뭐뭐, 에 같이 영자가 할 때 동사 뒤에 투나 위드나 전치사를 붙이지 않도록 거기다 밑줄 전치사를 붙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토론했다면 여기다 꼭 뭘 적어가지고 틀리냐면 여기다가 어바웃을 적어가지고 맨날 틀려요 그 문제에 대해 대해가 뭐예요 어바웃이잖아요 이걸 써야죠 틀리죠 한국 사람만 그래요 왜냐면 우리말에는 뭐뭐에 대해 하면 어바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영어에서는 얘는 타동사예요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동사예요 바로 목적어가 나오지 전치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디스커스 어바웃은 똥사고가 아니거든요 아까 똥사고는 겟오프 푸도프 턴온 이런 몇 가지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여기다 가로 쳐놓고 이런 동사들은 내가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쉽게 말해서 뒤에 전치사 쓰면 돼야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전치사면 안 돼요 정거장에 도착했다 리치더 스테이션 리치더 스테이션 하지 리치더 스테이션 하지 리치더 스테이션 하지 리치더 안 써요 질문에 답하다 answer the question 전화에 답하다 전화 받다는 용어로 뭐겠어요 answer the phone answer to the phone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resemble him 아빠도 안 맞다 엄마도 안 맞다 resemble my mother 하지 resemble with my mother 안 해요 enter 들어가다 attend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결혼하다 marry죠 나 목 아파 marry도 marry with her 이렇게 안 씁니다 marry me 이렇게 하죠 would you marry me 이렇게 하죠 결혼 시간 결혼 프로포즈 할 때 marry with me 이렇게 안 해요 아시겠죠 햇볕이 도달한다 지구에 여기다가 툴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문장을 읽어라 그리고 answer the question 질문에 답해라 answer to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this got 10 캐릭터 이 캐릭터는 판다 닮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은 곧 교실에 들어가실 영재에게 보세요 아니 내가 할게 선생님은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불러주세요 the teacher will 들어가다 enter 교실에 the classroom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에다가 뭐 into 같은 거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나는 어제 학교에 참석했다 이거 적어보세요 시제 잘 맞추는 거 보려고 시제를 잘 맞추시나 볼게요 뭐뭐는 뭐뭐했다 나는 뭐뭐했다 할 때 시제 수와 시제 그래서 attend 3인칭 단수면 s를 붙이고 과거면 ed를 붙이는 건 attend the class meet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이 동사 잘 쓰는가 선우야 여기서 주어 아니 동사하고 목적어를 골라보세요 동사는 목적어는 그렇죠 참석했다가 동사고 참석어는 대상이 뭐야 학교 회의 목적어 이게 대상이니까 목적어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두고 문제집을 한번 펴보세요 아까 수업할 때 형용사 보호 자리는 부사를 쓰면 안 된다 시험에 나온다 라고 했더니 얘는 보호가 아니죠 주어 동사 할 때 랜드는 이 형식에 쓰이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창조가다 라고 하는 동사고 일형식이에요 창조했다 일형식에 끝났어요 부사가 오는 거죠 오케이 여기에 아까 말했던 비동사가 오거나 비컴이 오거나 그 다음에 또 감각 동사 룩이나 심이나 어피어나 테이스트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형용사 보호가 오는 것이지 얘는 아니죠 선녀야 2번 아름다운 나무가 쓰러졌다 그렇죠 3번 내 방에 있던 식물이 최근에 죽었다 최근에 그렇죠 잘했어요 19번 격렬한 폭풍이 출연했다 그렇죠 스톰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 20번 이건 좀 어려울 텐데 해석을 꾸며주는 형용사 오 맞았어요 해석할 수 있어요 리멘 페이션트가 무슨 말일까요 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다란 뜻이에요 어떠한 상태로 남아있으란 말일까요 이게 형용사예요 페이션트가 뜻이 뭘까요 형용사 페이션트도 아시는 의진이 참을성 있는 그러니까 뭐예요 좌석에 참을성 있게 꾹 앉아 있어라 공연이 끝나고 그렇죠 공연 끝난 후에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예문은 고등학교 1학년 예문이에요 아시겠죠 일형식 이영식 이영식이 이렇게 쉽지만 문장이 좀 길어지고 리멘이란 조금 어려운 동사 나오고 해석이 약간 페이션트가 환자란 뜻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인내심 있는 이란 뜻도 있네 하는 순간 고등부가 되는 거예요 고등부 별거 없죠 사실 단어 뜻 알고 쓰임 알면 구조는 똑같아요 동사 다음에 형용사 보고 나온다는 거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건 대학교 가건 대학원 가가서 GR 박사 시험을 보건 똑같아요 이거는 구조 형용사 이 이영식 동사 리멘 이런 동사들 다음에 형용사가 온다는 거 다만 중간에 이런 것들을 막 끼워놓고 이런 것들을 끼워놓고 단어를 약간 헷갈리게 해놓고 하는 것들이지 원칙은 어떤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여기 15쪽 있죠 15쪽 15쪽까지 푸는 게 여러분들의 숙제라면 숙제입니다 지금 한 8분 정도 남았으니까 빨리 풀면 숙제가 좀 줄겠죠 그렇죠 2 3 5